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깨우는 남자, 경기도북구 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찬수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을 위해 다양한 피난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소 무관심하거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긴박한 상황이 막상 닫혔을 때 피난시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은 아파트 최상층에 있을까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난 시간에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 계단실에 찬 연기나 화염으로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 또는 피난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과연 우리 아파트 옥상 대피 공간은 가장 높은 층에 있을까요? 가장 높은 층으로 대피하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거주하던 주민 세 분이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신강기 기계실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두 분은 질식해 숨진 상태로 한 분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전 지식이 없어 꼭대기 층이 옥상층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신 걸로 추정됐죠. 실제로 경기도 공동주택의 모든 아파트 옥상문 출입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옥상 출입문 위치가 최상층인 곳은 54.5% 최상층 바로 아래층인 곳이 44.3% 최상층에서 2계층 아래층이 1.2%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옥상 대피 공간이 있는지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파트 피난 시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을 도와주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할 때는 가급적으로 지상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 또는 피난구역으로 대피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 피난기구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왕관기, 경량식 칸막이,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습니다. 먼저 왕관기입니다. 왕관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 속도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기구로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왕관기가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간이 왕관기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왕관기는 공동주택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실 텐데요.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연기를 막아줄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된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가 됩니다. 왕관기는 사용법은 어렵지 않지만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죠. 왕관기는 벽면에 설치된 고정지지대와 왕관기 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왕관기 함 내부에는 다양한 왕관기 부속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관기 고정지지대에 연결하는 고리 연결고리 후크라고 부르고요. 속도조절기 가슴벨트 로프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프릴 안쪽에는 가슴벨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교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벽면에 설치된 왕관기 지지대를 설치를 합니다. 왕관기 사용 전 지지대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무게를 이용해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만약 왕관기 지지대가 흔들리면 사용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 왕관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를 왕관기 지지대의 고리에 걸어줍니다. 왕관기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끝까지 조입니다. 나사를 조이고 지지대를 다 연결했다면 릴을 내가 내려갈 창 밖으로 던집니다. 릴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셨다면 가슴벨트를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어줍니다. 고정링을 최대한 조여줍니다.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로프 조절기 밑에 로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이동합니다. 창문 틀에 올라가셨다면 내려갈 곳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잡았던 손을 풀고 하강합니다. 내려가실 때는 손을 벌린 상태에서 벽면을 짚어가면서 위험한 모서리나 돌출부가 있으면 손으로 밀쳐 신체를 보호하며 내려가면 됩니다. 왕관기를 이용해 한 명이 내려가면 다른 쪽 가슴벨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사람은 다른 쪽 가슴벨트가 올라오면 착용 후 동일한 방식으로 피난하면 됩니다. 집에 왕관기가 없으시거나 새로 구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왕관기 로프 길이를 조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왕관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층당 3m 예를 들어서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m짜리를 구비를 하시면 되고요. 5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m 이런 식으로 3m 단위로 층수를 곱하셔가지고 로프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집에 왕관기가 없다고 다른 집 거 아무거나 들고 오시면 실제 내가 내려갈 높이보다 더 짧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요점 좀 명심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식 칸막입니다. 혹시 경량식 칸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1992년부터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2004년부터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비상탈출구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축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경량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량식 칸막이는 누구나 쉽게 깰 수 있도록 9mm의 석거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석거보드 벽체에 충격을 주고 깨부수어 옆집으로 넘어가 탈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베란다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량 칸막이를 알고도 앞쪽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량 칸막이 앞은 화재 시 긴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셔야 합니다. 2005년 12월 이후 사업이 승인된 아파트는 발코니의 2지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방안문으로 되어 있으며 연기와 불꽃을 60분, 열을 30분 이상 차단해 줍니다. 외부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난 대피공간으로 피난의 구조를 기다리거나 피난 대피공간에 설치된 피난 설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피난 대피공간의 용도를 모르고 창고처럼 사용하시는 가정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피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는 장소로 선반을 설치하거나 창고로 사용하지 말고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실내 화재 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니 만약을 위해 플래시, 비상용 생수, 수건을 비치해두면 좋습니다. 선반을 만들어 짐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화재 시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화재 발생 시 아래 세대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접이식 사다리입니다. 먼저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안전장치인 열림방지 장치를 분리합니다.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간절을 밀어 고정합니다. 사다리 고정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칩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피난합니다. 위층과 아래층으로 교차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피난 사다리가 동적하였다고 해당 세대와 아래 세대,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에도 피난 사다리 동작을 확인할 수 있어 보안 문제와 안전사고도 같이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소방시설법령과 건축법령에 따라 다양한 피난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우리 집에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가족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 더 공기안전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건축한 지 오래되어 법적으로 피난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공기안전매트는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공기안전매트는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안전매트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뛰어내려도 골철이나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어떤 탈출수단도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뛰어내리실 때는 공기안전매트 중간으로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공기안전매트 중간에는 동그라미나 네모난 표시로 뛰어내릴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 놨고요. 뛰어내리실 때는 엉덩이가 공기안전매트 중간으로 떨어질 수 있게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 피난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집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신고 요령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